모음이 좀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수팀에서도 모음을 만들고 왔으니까 이번 소수부터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연로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좋은 경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부터 더 보완할 정도 보완하고 저희들 장점을 또 부각하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실전이 거듭될수록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할 것 같은데 특히 민아 선수는 첫 월드컵인 거잖아요.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나요? 일단 저한테는 월드컵이 처음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여자축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한발 더 뛰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제가 끝까지 가질게 됐을 때 또 가끔 됨을 때 그 안쪽으로 하면 그 안쪽으로 좀이나마 그 안쪽으로 하면 꼭 안쪽으로 하면 된 거예요. 그러면ґ고 사진 찍을 해야지